기도하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온전히 진리만을 말하게 해 주시고 이 시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알게 해 주시고 듣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시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비전을 나눠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체에 기록된 당신 아들 딸들의 영혼을 찾으시고 우리 예수와 주님께서 곧 이제 오시오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준비된 신부로 예수와의 신부로 들림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야칼라바바 시언라바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와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하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전 드림을 나눠드리는 2004년 전지전흥하신 하나님 야외 아바렛 하나님께서 저를 방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15년 동안 2004년부터 오늘이 2020년 5월 8일인데 15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와 커밍 채널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5년 동안 영어로 나누어 드렸던 이유는 이 모든 메시지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지금 약 80억 인구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 알아야 되는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부족하지만 부족한 실력으로 부족한 단란트로 제가 영어로 5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은 이제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비전을 풀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어를 말을 한다든지 또한 다른 언어로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비전인지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모든 단란들을 동원해서 전 세계에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15년 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들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종합 풀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제가 받은 영상들을 짧게 짧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5년 동안 비전을 무슨 드라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시리즈로 무슨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퍼즐처럼 이 조각 저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저에게 보여주셨고 지금은 2020년 5월 8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5년 동안의 비전들이 모두 다 퍼즐들이 맞추어져서 제가 이제 큰 그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그림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이 영상물을 보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성경적인 그리고 어떠한 영적인 경험들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큰 그림을 바로 갖다 드리미라도 도무지 성경임이 없는 상황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비전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짐승의 표와 그리고 GMO Genetically Modified라는 GMO의 Food, GMO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6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3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을 것이오 칼로 죽임을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을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곧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인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쓰셔서 아주 하나부터 차근차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셨는데 제가 그 비전들을 토탈 모아서 오늘은 풀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오늘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는지 하나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모아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5년 동안의 비전들은 마치 드라마처럼 오늘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퍼즐 조각 맞추기 하듯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개의 퍼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8월 21일입니다 제가 잠깐 이 비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연속된 꿈을 꾸었다 베리칩에 관한 내용이었다 외갓집에 갔는데 우연히 그 근처의 교회에 갔다 교회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식사 때가 되었는데 음식 안에 형광색 뭔가를 탄 것을 보았다 그리고 베리칩을 보았다 정부의 방침이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먹이고 칩도 몸에 주입시켜야 한다면서 때가 다 되었구나 나는 우연치 않게 그 음식을 먹어버렸다 그 음식은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음식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칩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강권하고 이해시키를 했지만 나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베리칩을 받으면 유전자가 변하고 완전히 구속된 노예로 살게 된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몇 사람 말고는 모두들 무신경이었다 발달된 게임 룸에 갔다 한국에 가면 PC 룸이 있죠 발달된 게임 룸에 갔다 이것이 2010년 8월 21일 날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칩을 손에 넣은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컴퓨터가 많이 있는 PC방 같은 게임 룸이었는데 베리칩을 받은 손이 대이자 PC가 켜지고 생각만 하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게임을 마음껏 즐겼다 더 이상 인생을 더 이상 인성을 가진 사람을 더 이상 인성을 가진 사람 이라기보다는 마음대로 사는 짐승 같은 같은 사람이 보였다 저와 저의 신부 저와 나와 제프 보고 처음 왔냐고 등록하고 칩을 받으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그냥 둘러보러 왔다고 제프 자처도 말다툼하다가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2010년도 8월 21일 아바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항상 비전 속에 마치 드라마와 같은 때로는 그 재앙 속에 제가 그 재앙을 겪게 되고 무슨 그런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2010년도 8월 21일 비전에서는 GMO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유전자 변형 음식 또한 베리칩과 관계가 있으며 이때 2010년도에는 한참 베리칩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할 때였는데 아직까지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한참 말이 나왔지만 지금 2020년 5월 8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슈퍼마켓이나 식료품 주매 가면 모든 것이 제네리클리 모리파이리 음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콩이라든지 아니면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씨가 없는 수박 씨가 없는 감이라든지 모든 씨가 없는 포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음식들이 이제 제네리클리 모리파이리 벌써 벌써 이렇게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우리가 이미 이제 먹고 이제 더 이상 법으로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경고하거나 어떻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고 자 한다면 자기가 혼자서 백마당에 정말 유기농 환경 음식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유전자 변형 음식 GMO 음식을 음식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제 이 땅 위에 전혀 없습니다 201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유전자 변형 음식 GMO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베리칩이 이제 곧 이제 이 사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2010년도 8월 22일 21일 비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전자 변형 음식 GMO와 그리고 베리칩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꿈을 받았을 때 마치 퍼즐처럼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2010년 2013년 미국에서 이렇게 유전자 변형 음식이 통과가 되고 법으로 통과가 되고 그리고 베리칩 또한 법으로 통과가 되고 여러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다 보았을 때 인포워 인포워를 호스트하셨던 알렉스 존스가 운행하셨던 유튜브에서 인포워 채널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분이 수많은 시간동안 수많은 많은 비밀들을 세상이 알아야 되는 비밀들을 공개하였는데 약 200만명이 넘는 시청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2017년인가 그쯤 돼서 알렉스 존스가 운영하는 인포 인포워 유튜브 채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2020년 5월 8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런 모든 하나하나 정말 알게 하고 듣게 하는 모든 채널들이 지금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수와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시간이 너무나도 임박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로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돌아서 돌아서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하나하나 비전들을 이제 다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모든 에너지와 제 모든 시간들을 다 활용을 해서 오직 살아도 죽어도 예수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2010년 8월 2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지혜모에 관한 경고와 그리고 베리칩에 관해서 베리칩을 받으시게 되면 처음에는 편리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베리칩은 이제 뉴런 시스템과 우리의 우리 모든 신경세포 조직 그리고 브레인 조직까지 브레인 세포 조직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2010년 이후부터 약 10 10년 동안 하나님은 베리칩에 대해서 수많은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베리칩의 기술은 UFO와 그리고 에얼리언과 연관이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 비디오에서는 제가 단순하게 한 개의 비전만 보여드리고 복잡한 내용들은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와 주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곧 오실 때에 오직 준비된 점만이 들림을 받습니다 당신은 휴거를 준비 휴거가 이제 곧 있을 텐데 휴거가 준비가 되셨습니까 휴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세상 속에 푹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I do not know you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와 주님이 2017년도 방문하셔서 크리스찬 중에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 예수와 주님을 믿고 교회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오직 8%만이 휴거가 준비되었고 나머지 92%의 사람들은 휴거 때 남는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남습니까 라고 직접 제가 물어보니까 휴거가 일어났을 때 휴거가 딱 발생할 때 그들은 영적으로 자고 있어서 휴거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은 처음부터 천국에서 내려오신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당신의 마지막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존재이신데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도 푹 빠져 계십니다 예수와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는데 준비되지 아니한 준비되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포함 안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준비가 되지 아니하여서 그들 또한 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오직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순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물에서는 하나님께서 2010년도 8월 21일 저에게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음식과 그리고 베리칩에 대해서 첫 번째 경고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와 주님께서 곧 오시니 휴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휴거를 준비하십시오 예수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샬롬 예수와